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논평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과 인권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참여연대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여성 또는 인권전문가의 위원회 참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위원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 경찰관의 임용, 평가, 인사와 감사, 또 감찰과 징계유급권 등의 권한을 갖는 기구입니다.